태교 온갖 장난감을 줘도 이렇게 엎드려서 안 놀다니 엄마 커피에만 반응해? 이래서 태교가 무서운 건가? 임신했을 때 겨우 끊었는데 아구 신기해요 아구 신기해 엄마 맨날 먹던 거야? 아이구 신기해 아이구 신기해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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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아이구 잘하네 어이 힘들어 이제 아이구 아이구 어? 어? 어이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이구 그렇지 아이구 그렇지 아이구 그렇지 만지고는 싶은데 오이구이구 잘했어 잘했어요 우리 아진이 아이 잘했어요 뭐야 그새 비닐껍질을 잡았어 엄마 좀 더 주의할게 손에 잡은걸 가져갔어 알았자 엄마 이제 안아줄게 집중의 입술 집중의 입술이 나왔군요 우리 아진이 집중 입술이 나왔어요 집중 이야 드디어 손을 잡았다 200일만에 잡다니 엄마 커피를 잡아 보다니 200일만에 200일 기념으로 한번 잡게 해준거야 엄마꺼는 안돼요 어이구 집중하네 아이쿠아놔 아이쿠아이쿠아 you 아이쿠아이쿠아이쿠아 알았어